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던 레트로 감성의 국민과자 압구정 뻥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뻥튀기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고온의 압력 방식으로 구워내어 기름지지 않고 바삭한 과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가지 곡물을 이용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일반 과자에 비해 첨가물이 적어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과자들과의 차별점이 있어요 보통은 레트로 과자들을 주문하면 한 번에 먹기 힘들게 대용량으로 포장이 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양이 많아보여 좋지만 드시다 보면 질리고 보관도 힘들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압구정 뻥튀기는 이렇게 한 번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개별 포장해서 예쁘게 담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고 부담 없이 추억의 과자를 즐겨보세요 자 이제 압구정 뻥튀기를 두 배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유에 곁들여 함께 드셔보세요 국물 맛에 부드러운 우유가 어울려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겨보세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바삭한 식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커피와 함께 즐겨보세요 쌉싸란 커피 한 모금에 담백한 과자로 마무리하시면 커피 맛도 과자 맛도 두 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압구정 뻥튀기였습니다 식감은 바삭하고 맛은 새콤달콤하고 완전 고소 이렇게 먹으러 가야해요 그리고, 우유도라운드가 아멘